아유, 언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아, 응? 언니가 지금 눈물이 그런그런 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언니가 살아온 팔자를 보면은, 응? 불쌍하다. 근데,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응?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서서 불쌍하다고, 내 자식 불쌍하다고 언니네는 빌던 할머니도 있고, 또 산을 건드렸는지 묘자리를 건드려놓은 게 있어, 알아요? 저희 애기아빠네, 이장 하신 걸로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탈이 났는데, 그 전에 언니네, 언니네 선대에도 빌던 할머니가 계셔.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빈 게 아니라, 벽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옥수그릇을 놓고, 했던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제대로 하지를 못하신 걸로 보여요, 응? 언니네 집안이나 이집안이나 아파서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 응? 얼굴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실까? 안타까워, 응? 언니가 사주가 박복해, 응? 부모의 천전이 있어도 부모의 덕이 없어. 조실부모를 하든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언니가 사주가 박복해, 부모의 복이 없어. 부모가 있다고 해도 부모의 복이 없고, 조실부모를 하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따로따로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기운이 커. 부모의 금정 똑똑고, 내가 이렇게 그늘에, 나무에,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부모의 그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소녀가장 아닌 소녀가장처럼, 언니가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팔자야.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거의 혼자 큰 느낌이 많아요. 진짜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았어.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많지만, 언니가 그래도 강단이 있고 줏대가 있어. 중심도 있어. 내가 뭔가를 딱,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하면, 언니는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왕말로 따져서, 언니는 어디 가서, 진짜 우리 굿하는 사람들, 굿당이나 이런 데 가서 공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절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공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처님 기자대에는 사주 팔자야. 가물은 많다고 하지만, 만신팔자는 아니거든. 공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막말로 공을 드리고 싶어도 뭐 공 드릴 여력이 없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진짜 초 하나 사고, 쌀 하나 사갖고 올리자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 닦았다. 악첩같이 살은 사람도 있지만, 언니는 정말 살려고 아둥바둥 살면서,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하면서, 정말 그러한 심성으로 살았다 그래. 어쩔 때는 내가 어디론가 훅쩍 떠나버리고 싶어. 애도 필요 없고, 신랑도 필요 없어, 어쩔 때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없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싶어.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신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랑이 백수 아닌 백수에, 건달 아닌 건달에, 그지 아닌 그지 새끼처럼 진짜 이게 신랑 새끼인지, 애 새끼인지, 내가 애를 하나 키우는 것보다 차라리 이 인간만 없어도 내가 살 것 같아. 딱 이 사람이 정말 뭐 이렇게 딱 쥐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야. 숨통이 막혀. 이제는 언니가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귀 다 맞았지 않아, 이 사람이. 감정의 조절, 또한 안 돼. 언니 매암맞고 살면 다행이야. 네, 그 생각은 해요. 워낙 통짓이 세서, 이 사람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고, 일단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사람이 진짜 이런 정신으로 이게 올바른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 요즘 좀 많이 예민해져 있어갖고, 층간소음 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예민해져갖고, 도대체 저렇게까지 꽂혀서 이래야 되나. 층간소음이 굉장히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돈 안 벌어오는 스트레스는 엄마가 더 큰데, 그거를 몰라줘. 막말로 얘기해서 신랑이 돈을 안 벌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언니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언니를 한번 안아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지 성격대로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해야 되는 사주야. 그 집은 또 얼마나 센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특히나 언니를 너무 만만하게 봐. 맞아요. 부부가 살면 서로 존중을 하고 존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언니가 솔직히 젊어서 조금 시집을 늦게 갔다고 하면, 꽃이 펴야 되는데, 꽃이 펴야 할 나이에 계속 꽃이 지듯이 살았어. 집은 이렇게 집에서 같이 있다고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거리네거리로 언니가 헤매고 있는 형국이야. 막말로 어디 가서 정 간다 하고, 안 달라져. 그래요. 좀 달라졌으면. 솔직히 언니가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해갖고 여러 군데 가가지고 점도 보고 싶지만, 솔직히 내가 볼 땐 그럴 여력도 안 된다. 근절적으로 상황이. 기초생활 수급 안 받으면 다행이야. 지금 그거 그러지 않아도, 지금 딱 자동차 하나 때문에 차상 조건 못 받고 있어갖고, 그것도 없애자니 생활이 조금 힘들고. 그치. 차가 없으면 힘들지 애가 있으니까. 근데 집안에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시할머니가 좀 안 좋으세요. 시할머니가? 네.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그리고 애기 아빠가 지금 치아 쪽으로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빨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아픈 상태. 내가 볼 때는 그게 구강암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되게 특출나게 이상한 케이스다. 희귀병같이. 아 그래요? 응. 이 나이에 치아 상태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상하잖아. 네. 그렇긴 해요. 네. 내가 볼 때는 뭔가 이름 있는 병이기는 하지만은 또 이름 모를 병같이 뭔가를 앓고 있다 그래. 응. 언니가 궁금해한 게 뭐야? 언제 필까? 앞날이 좀. 언제 좀 필까.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나쁜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점집도 가고. 거의 뭐. 그쪽으로 해라고. 아니면. 뭐. 굿을 해라.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와갖고. 풀어야 되긴 풀어야 되는 집안이야. 근데 뭐가 있어야 푸지. 응.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숨 좀 쉬고 살까. 지금도 진짜. 딱. 어디 물속에 빠져가지고. 응. 간당간당해. 발버둥 안 치면. 혼자 발버둥 치는 느낌이라 요즘 너무 쎄서. 나 솔직히 애들 데리고 나오라고 하고 싶어.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일을 하지 않고. 응.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 솔직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도 일을 하고. 맞벌이를 많이 하는 추세지만은. 응. 본인이 거의 다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몇 년 됐지. 응. 그러면. 응. 그건 이혼 사유가 분명히 돼요. 내가 만약에 솔직히 내 지인이고. 측근이라 하면. 애 데리고 나와라. 그럴 것 같아. 왜. 애는. 이 남자가 못 키워. 응. 그럴 것 같아. 응. 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향도 바르지 못하게 키울 것 같으니. 네. 어쨌든. 언니가 만약에 예를 들어 3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치면은. 이 어른은 빼고. 응. 어린 아이들만 나와서. 그렇게 사는 게 나는 맞다고 보지만은. 또 무당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살 길을 찾는데. 이혼하세요. 이 얘기도 못하겠지만. 이렇게 무능력하다면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라도 해서 언니가. 조금 더 나아진 형편을 찾는다고 하면. 응. 근데 지금 애기들이 조금 많이 어려서. 응. 같이. 이제. 엄마.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다가. 갑자기 나가버리셨거든. 그니까. 그니까. 점점점 혼자도 어디까지 사나 봐. 응. 부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막. 벼랑 끝에 몰리는 느낌이라. 이 사람까지 없으면. 응. 내 새끼들을 지 케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보모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응. 어떻게든 있어. 대신에 단지 거기에 언니가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어. 응. 최소한 내 새끼니까. 지 아빠 곁에다 두고. 또. 얻다 맡기고. 어디. 뭐. 어린이집 보내고. 정말. 보모들 쓰면서. 돈 주느니. 그래. 그래. 그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진짜 언니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 응. 애기 아빠는 좀. 일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할 마음이 없어. 없어요? 응. 그리고. 오늘 나가면은. 아우. 여기있으셔. 오늘 나가면은. 저기있으셔. 응.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싫고. 그 혼자 살아야지. 맞잖아. 미안하지만. 당장 어떻게 필 기체는 안 보이세요. 어. 아. 그렇군요. 응. 그리고 언니 건강. 저기. 건강관리 좀 해. 저요? 응. 언니 들어오니까. 아까 아버지 때문에 직위를 받아서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 언니가 저혈압기가 있어. 저혈압기가. 응. 혈압은 잘 몰라서. 자꾸 핑핑 돌아. 한 번씩. 한 번씩. 네. 혈이 잘 안 돌아. 응. 그것만 좀 체크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서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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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항상 에델하고. 응. 저도 이쪽에. 꿈을 좀 많이 꿔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꿈 꾼다고. 꿈만 꾼다고. 무당대고. 꿈만 꾼다고. 선봉받고 하는 거 아니야. 꿈은 심리적인 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진짜 선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꿈으로 꿔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직기를 받았다고 쳐도. 지금 뭐 그거 꿈 때문에. 뭘 피해갈 수 있다고 치면은. 꿈 때문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어. 아 그래요. 일단 언니는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단잠을 못 자고 꿀잠을 못 자는 거야. 네. 요즘. 기쁨도 잘 못 자고. 네. 애기 아빠가 너무 저거 하니까. 혼자도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애기 아빠라도 조금 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마음 잡고 일이라도 하나 하면. 마음이 안 잡히니 문제지. 진짜야. 언니 이거 가물을 재우실 수밖에 없고. 솔직히. 집에서. 애기 보고. 논다고 해도. 별 노력을 하질 않아. 본인. 따님은. 뭐.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깨사고는 하는데. 천만하잖아.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알아보는 사람이면. 몇 년씩 놀아? 그냥. 이미 엄마가 됐어. 본인은. 그럴까요? 응. 이 사람이 본인의 의지를 많이 해. 응. 엄마처럼. 알아서 하겠지. 응. 저를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응. 그게 문제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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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뭔가를. 이 무속적으로 해결할 방법보다는. 서로의 의지부터 해갖고. 어. 생각을 좀 바꿔서. 노력이 일단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일을 구한다고 하면은 언제쯤 혹시 구할 수 있을지. 내가 볼 때는 무슨 일이라도 하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일용식이라도 할 수 있어. 응. 그래요? 응. 요즘에 그거 많잖아요. 요즘 여자들도 배달하잖아. 급판 같은 거. 응. 어떻게 안 했어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아니 몇 백 벌어. 근데 워낙 한 번 하고는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어디 갔다 보면은 다리 아프고. 어디 갔다 보면은 어딘 쓰시고. 그럼 나는. 막말로 이 성향상 배달한다 치자. 비 오는 날 안 나가. 귀찮아. 맞아요. 눈 오는 날 안 나가. 추운 날 안 나가. 왜 그럴까요. 선생님. 의지 부족. 백 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갓 설득을 시키세요. 그쵸. 응.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응.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하셔야 돼. 아님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이혼 안 해줄 거 같은데. 미쳤어. 왜 해줘. 벌어다 먹여살려주는데. 왜 해줘. 내가 남자라도 안 해주지. 그리고 언니도 지금 당장 이혼할 마음이 없어. 애기들이 조금 크면. 그것도 핑계고. 그래.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애기들의 인생도 생각하지만. 내 인생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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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